안녕하세요 알로앤루언니에요 한겨울이 되면 어린이집을 가거나 야외에 나갈 때 두껍고 따뜻한 헤비아우터를 입기 마련인데요 알로앤루 헤비아우터 스타일링을 알려드릴게요 알로는 누가 좋아요? 루도 알로가 좋아요? 먼저 롱한 길이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롱다운 점서를 살펴볼게요 짠! 먼저 러블리한 핑크 컬러와 후드에 그레이 퍼트리밍이 고급스럽게 들어간 다운 점퍼인데요 안에 보면 하트 포인트와 금사가 들어간 세트를 함께 입으니까 이렇게나 사랑스럽죠? 짠! 강렬한 레드 컬러의 롱다운 점퍼인데요 무릎까지 내려와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딩 안쪽에 발열 안감이 들어있어 추위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해준답니다 또 롱 점퍼가 길어서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감의 다운 점퍼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완성해주세요 모자까지 함께 해주면 깜찍한 스타일링 완성! 다음은 베이비들을 위한 패딩 우주복도 있어요 멜론 소재로 가벼우면서 따뜻해서 이거 하나만 입혀도 한겨울 추위 걱정 없어요 네이비, 핑크, 레드 세 가지 컬러로 즐길 수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알로앤루 매장과 베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알로루랄라! 안녕!